7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동안 되게 좀 소외가 됐었다고 그럴까요? 관심권에서 멀어졌던 국내 한 업종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섬유의복, 그러니까 한마디로 패션입니다. 패션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3개가 좀 올라와 있는데요. 제일 오른쪽,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왼쪽 상단이죠. 음식료 업종의 차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 화학인데 화장품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략 윤곽을 보시면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화장품 업종이 따로 없어서, 업종 지수가 따로 없어서 화장품이 속해 있는 화학 업종의 업종 지수를 가져온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이 이제 말씀드린 섬유의복, 그러니까 패션 업종입니다. 상반기에 히어로들, 상반기에 가장 핫했던 업종들 생각해보면 반도체, AI 관련주들이죠. 그다음에 방산, 원전 이런 전력 관련된 쪽, 그다음에 전선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비재 쪽, 그러니까 실생활과 조금 더 관련이 많은 쪽에서는 말씀드린 음식료, 화장품, 섬유의복인데, 한 번 차트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상반기에 보면 음식료는 확실히 좀 올라가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추세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쪽도 확실히 상반기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섬유의복 쪽을 보면 스물스물스물스물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돼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올 상반기에 화장품하고 그다음에 음식료 쪽은 되게 좋았는데, 섬유의복 쪽, 패션 쪽은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게 실적도 별로 안 좋았고요. 주가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업종 지수가 안 좋은데 개별 종목들이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올 상반기에 패션 대표주들 종목,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좀 보시면, 필라홀딩스, FNF, 영업무역, 한세시럽, 신세계인터, 한섬, LF. 대략 이 7개 종목들이 국내 패션주들 중에서는 가장 상위권에 있는 사이즈도 크고,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좀 많고 한 그런 회사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올 상반기에 주가를 보면 내용이 많이 좀 갈리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필라홀딩스는 7%가 올랐고, 한세시럽 같은 경우도 9%가 오르긴 했지만, 해외 브랜드를 들여다가는 브랜드 비즈니스를 주로 하는 FNF, 그다음에 노스페이스를 OEM을 하는 영업무역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신세계인터,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계열사인 한섬, 그다음에 역시 재벌그룹 계열사인 LF. 이 5개 회사들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FNF 같은 경우는 무려 주가가 반토막 이상 떨어졌고요. 영업무역도 40%, 한섬 같은 경우도 22%, LF도 16%. 회사가 좀 크면 클수록 주가 하락폭이 좀 더 컸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7% 올랐던 이유는 사실은 필라홀딩스의 본업보다는 필라홀딩스의 계열사 중에 골프용품 회사가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었고요. 그다음에 한세시럽은 여기도 대표적인 OEM 업체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고 또 좋아하시는 브랜드죠. 갭, 그다음에 H&M, 여기에 OEM으로 옷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결국은 해외 쪽에서, 수출 쪽에서 괜찮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결국은 올해 상반기 패션주들이 좋지 않았다는 이 공통점 하나,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음식료와 화장품주들이 좋았던 데서 올 수 있는 공통점 하나, 이 양쪽의 공통점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해외 수출이 좋았던 회사들이, 업종도 좋았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에서도 업종 전체는 나빠도 개별 종목에서는 좋았다,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제가 한세시럽 얘기를 따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한세시럽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세시럽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부활하는 한세시럽, 미국 갭, 올해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이게 올해 얘기인데, 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세시럽이 OEM으로 납품하는 대표적인 그런 패션 브랜드입니다. 한세시럽은 또 갭 외에도 H&M에도 납품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세시럽의 자회사인 한세M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뭐냐면 미국의 대표적인 아동복 전문기업이 있습니다. 하다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또 아동복을 OEM으로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모기업도 그렇고 계열서도 그렇고, 수출 쪽에서 이런 납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 그만큼 수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고요. 또 하나 포인트가 에슬레저 쪽입니다. 에슬레저라는 건 룰루레몬 때문에 많이들 아실 텐데, 쉽게 말하면 운동과 일상을 같이하는 그런 옷이 되는 거죠. 에슬레저 쪽에서 국내에서 뜨고 있는 회사가 바로 브랜드 X커퍼레이션 회사인데, 이름만 들어봐서는 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잭스미스라는 회사, 잭스미스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좀 이해하실 겁니다. 결국 이렇게 이런 요가라든가 그런 헬스에서 쓰는 그런 운동 브랜드가 될 텐데요. 여기가 올 2분기에 매출이 전년됨이 15% 가까이 오를 것이다. 영업이익은 20%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증권사의 분석 리포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패션업계가 안 좋은데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것을 기대가 되느냐. 바로 중국 쪽에서 매장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중국의 요가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중국의 요가 시장이 우리 돈으로 2조 2,500억 정도. 그런데 이 정도가 전 세계 요가복 시장이 한 4분의 가까운 퍼센티지를 차지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요가 시장이 2028년에는, 앞으로 한 4년 뒤죠. 2028년에는 4조 원대로 21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경기가 침체됐다 이런 얘기도 불구하고, 중국도 고령화, 저수사 이런 문제들 때문에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건강에 대한 니즈들이 커지면서 이런 요가라든가 이런 운동 패션, 이쪽에 관심들이 커지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잭스믹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X 코퍼레이션이 중국에서의 어떤 그런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얘기인데요. FNF가 2010년대 후반, 2020년대 초반 코로나 고흘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을 때 그때도 역시 중국에서 매장이 크게 늘어나는 어떤 그런 효과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X 코퍼레이션도 그런 FNF에 3, 4년 전에 그 어떤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사진 하나 더 볼까요? 뉴진스죠. 그냥 기분이 확 좋아집니다. 뉴진스가 요즘 일본에서 최근에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셨겠습니다.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고 뉴진스 열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잘 나오고 있는 우리 걸그룹인데 이 뉴진스가 무신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표 패션 플랫폼이 여기와 협업을 하고 있는 그 사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일본에서 무신사가 굉장히 요즘에 핫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패션 플랫폼이다 보니까 마치 우리는 화장품 회사들이, 브랜드들이 올리브영이라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소개도 되고 또 외국 관광객들이 국내에 와서 화장품을 사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 무신사가 그런 패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무신사가 일본에 진출해서 다양한 그런 브랜드들을, 의상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하면서 굉장히 일본에서 선풍적인 연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뉴진스랑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더욱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왜 한국 패션, K-패션이 뜨고 있냐면 비록 이런 걸그룹들을 통해서 K-팝을 통해서 굉장히 패션들이 소개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체형도 비슷하고 기후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해외 쪽보다 일본 쪽이니까 어떤 서구 쪽보다 일본 쪽이 훨씬 더 우리나라 패션 업체들이 진출해서 성과를 발원하기가 좀 좋다 그런 어떤 것도 있고요.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유니클로가 국내에서 아주 대박이 났던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제가 봤을 때 강점은 뭐냐면 이 K-패션이 일본에서 좀 열풍을 일으키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K-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K-팝과 그다음에 K-패션 여기에 K-뷰티, K-화장품들도 일본에서 굉장히 성과가 좋고 수출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팝과 뷰티, 그다음에 패션까지 3자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더욱더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패션에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이제 결론을 내리면 동투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나라 패션도 결국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앞서 한세실업의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방산, 조선, 그다음에 화장품, 음식료 등 올 상반기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전망이 좋은 국내 업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크게 보면 온타임, 온버지. 그러니까 납기 내 예산을 정확하게 맞춰서 납기의 일을 성사시킨다는 것. 또 하나는 굉장히 빠른 납품 능력. 세 번째는 굉장히 탁월한 가성비,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K-제조업의 DNA가 결국은 이제 패션 쪽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패션 쪽은 물론 지금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저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실적을 봐가면서 특히 수출 쪽에 경쟁력 학군의 회사를 중심으로 한번 눈여겨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